여러분이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죽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사도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거 다 해로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유익하던 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돈 유익하지요? 성공도 유익하지요? 명예도 유익하지요? 그런 게 다 해로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해로여겼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 발밑에 아주 무서운 독사가 막 풀려서 돌아다닌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주여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럴 사람 없을 거예요. 독사다 이러면 그때부터 다 의자 위에 올라와서 난리도 아닐 거예요. 무언가를 해롭게 여긴다.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마치 독사 보듯이 그렇게 가까이 올까 봐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걸 어떻게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용변 보셨나요? 용변 보시고 난 다음에 물을 내릴 때 너무 슬펐다. 너무 아까웠다. 눈물이 나는 것 같았다. 꼭 이래야 돼? 꼭 이래야 돼? 그러면서 나는 버튼을 눌렀다. 이런 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 몸에서 나온 배설물이라도 나도 돌아보기 싫어. 난 정말 배설물 내릴 때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렇죠? 내 눈에도 딱 다 사라져버리는. 그 느낌 아시죠? 배설물처럼 버렸다. 아니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게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요? 억지로 버려도 대단한 거잖아. 억지로 버려도. 울면서 버려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려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예수님을 안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간을 아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게 유익하던 거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100만 원 있는데 이걸 버리라. 그러면 아마 여기서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돈 100만 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돈 1억이 있고 100만 원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100만 원 보면서 계속 울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 주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는 버려야 돼. 돈 1억하고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배설물처럼 버려질까? 버려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죠? 말씀은 알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친밀하고 귀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음란죄에 빠져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그 문제도 인해서 좌절이 심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죄를 이기려고 음란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죽었습니다 하시려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분명히 성경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생명과 주인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하실 일은 그냥 내가 죽었다는 걸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께 막 소리를 쳤어요. 목사님 지금 느낌이 오고 안 오고를 따질 때입니까? 지금 목사님이 어떤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까? 음란한 죄에 빠져 있는 목사가 도대체 어떻게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죄를 이기는 체험이 있다면 아마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고백만 하려는데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만 하려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목사님 따라 하세요. 주님 저 암흑에는 죽었습니다. 목사님 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입을 열어서 주님 저 암흑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그렇게 많이 우세요. 이제는 목사님 눈물 한 방울 안 나온다 하시던 목사님. 회계를 하려고 해도 회계도 안 되고 눈물도 한 방울 안 나온다고 하시던 목사님.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잘 살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업적을 세워달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성인 군자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죠? 무슨 고생스러운 길을 가는 겁니까? 모든 소유 다 내놓고 무소유로 살라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십자가가 뭡니까? 죽지 않은 자.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 하나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내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믿으라.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들 집회 때 거기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 전도사님들이 다 모인 연합집회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신학생들이 임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들었어요. 신대원 전도사님들 졸업은 하는데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됩니다. 각 교단마다. 그런데 교회는 부응이 안 되니까 전도사님들이 갈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전도사님들 마음에 내가 과연 임지를 잘 찾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걱정하냐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는 걱정이다. 어느 교회 가면 생활비 주고 어느 교회 가면 집 주고 너희들이 그것 계산하니까 임지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아직까지 이 나라 전체를 보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곳곳에 아직도 구원할 영혼들이 많아 전도할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 너희들이 나는 죽었습니다 먹고 있고 사는 거 무슨 걱정이에요 전도만 하겠습니다. 월급 안 줘도 됩니다. 잠은 교회 와서 처리하면 되고 밥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면 되고 전도만 할 테니 저를 전도자로 써주세요. 그러면 어느 교회가 안 받아주겠냐 생활비 달래니까 예산이 없다고 채용 못하는 거지 전도만 하겠다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나도 너무 흥분한 바람에 전 갈 데가 없으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우리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니었는데도 일곱 명이 일곱 명이 왔어요 일곱 명이 목사님 말씀에 도전 받고 저 생활비 안 줘도 됩니다 전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놓은 입장이라 장노님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장노님들이 5분도 안 돼서 다 받자는 거예요 아니 생활비 안 준다니까 인사 문제가 그렇게 쉽더라고 그럼 와서 전도만 하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다 받자고 그래서 주일에 다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이제 이분들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본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비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목사 과정을 밟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리교의 법에 교육자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생활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난감해졌어요 아니 아무리 전도를 시켜도 목사되는 길은 밟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장노님들하고 모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아니 두 시간이 걸려도 결론이 안 나요 월급을 줘야 되니까 딱 결론이 안 나요 그때 마지막에 어느 장노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이 젊은 전도사님들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전도만 하겠다고 먹고 있고 사는 것은 주님께 다 맡긴다고 이미 죽었으니 그 걱정은 없다고 이러고 나오는데 아니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걸 믿고 그 전도사님들 사역하게 합시다 두 시간 동안 그냥 뭐 결론 나지 않는 회의를 하다가 보니까 다들 그렇게 받았어요 혼났어요 그 해 일곱 분 전도사님들 책임져 주느라고 그런데 교회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앞으로 죽어야지가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이다 죽었다고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의 생명의 심이 드러난다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라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공동체의 그 믿음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졸업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신학교 졸업반 예배 때 간단하게 기도회를 하고 그날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한 2, 30분 전에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경건회를 마치고 첫 시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회를 하는데 사회하시는 전도사님이 부른바다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을 부르자고 찬송과를 택했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가 제발 그 찬송을 좀 부르지 맙시다 이런 말을 누가 했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넬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하시는 전도사님이 아 예 내가 왜 이 찬송을 부르자고 그랬지 그래서 딴 찬송을 부르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선명해요 여러분 신학교 졸업반 금지국이 부른바다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만 따라가오리다 이건 신학교 금지국이에요 이오은 목사님이 작사하셨는데 무슨 정신으로 그랬나 몰라 신학교 졸업반 전도사님들이 전부 한결같은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 갈 수 있어요 그 좋은 교회라는 것은 건물도 있고 교인도 있고 생활비도 잘 주고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골골짝 빈들 여긴 저주받은 전도사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전도사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전도사들 이런 전도사들이 아골골짝 빈들에 가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귀여워하시고 아끼시고 그런 전도사들은 큰 교회로 가는 그렇게 생각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라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아골골짝 빈들에는 안 가겠다는 겁니까 이 찬송 우리 진짜 다시 부릅시다 이랬어야 되는데 나도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솔직히 그때 제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은 이왕 목사가 되는 거 큰 교회의 목사가 돼야지 그런 생각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 아골골짝 빈들에는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로 알아들으시면 어떡하냐 그렇지 않아도 누구 보낼까 생각했는데 너구나 이렇게 나오시면 아니에요 그거 찬송가였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그냥 그때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한 번 마음에 작정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세요 그때부터 10년이 지나고 난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예요 그때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마지막 학기였습니다 대학원도 하면서 부목사 교구목회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학기입니다 논문만 쓰면 됩니다 이 마지막 학기까지 둘 다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 새벽 기도 때 그 속사 학기 바치거라 아니 이건 응답이 제가 바라던 응답이 아니었어요 둘 다를 잘하게 해달라는 거지 하나를 포기하라 그러는 건 나도 하겠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느껴지긴 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정말 꼭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서 상담하고 한결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건 너무 지나친 생각 지금은 목사가 석사뿐만 아니고 박사학위까지 필요한 시대에 그런데 대학원은 이건 반드시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부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다른 거 다 포기했는데 한 가지 포기 못한 거 그것은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평가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미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신학교 가기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갔다는 말을 들을까 봐 참 사람이 걱정도 팔자예요 그렇게 말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겠는데 나 혼자서 그냥 계속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갔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지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엄청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다들 제가 신학교 간다고 말만 하지 사실은 일반 대학 가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그래서 마지막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원서를 가지고 왔더니 교감선생님이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너 솔직히 이야기해라 계속 솔직히 이야기해요 며칠 동안 솔직히 이야기해요 아니 저는 신학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어우 세상에 1등으로 들어갔어요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일이 신학교 1등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절대로 다시 완전히 다시 원상 복귀하는 쓸데없는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1등 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니까요 성적 좋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 속이 병이 들은 거예요 나는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간 건 아니야 나는 공부는 나도 잘할 수 있어 그게 사람의 마음을 미워하게 뒤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석사하기를 바치라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결국은 내가 마지막까지 놓지 못했던 거 사실 공부를 잘하면 뭘 얼마나 잘했길래 그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 그거 내놓으라 자 목사도 말입니다 이력서라는 게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할 때 그러면 목사님 이력서 좀 보내주세요 거기에는 학력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학력 쓰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써요 그런데 감독교 신학 대학교 졸업 그걸로 끝 이거는 목사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공부 못했다 목사에게는 공부 못했다는 말은 대단한 수치예요 저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게 그렇게 걸림이 됐었어요 지금도 어디 가서 제가 학력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면 꼭 불러주는 데가 있어요 어디 학교를 나왔고 어느 중학교를 나왔고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느 신학대학교 꼭 양력 소개할 때 물어요 목사님 유학은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저 유학 안 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무시하는 듯하게 유학도 안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신대원은 어디 졸업하셨나요 저 신대원도 졸업 못했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신대원도 졸업을 못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애는 몇인가요?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 질문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질문이 딴 질문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 아 이 목사님 엄청 공부 못하셨구나 그게 그때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금요일까지 마음 정리가 안 돼요 토요일에 등록 마감날입니다 그런데 금요일까지 마음 정리가 안 되고 고민만 하다가 열병이 생겼어요 얼마나 몸에 열이 나는지 금요일 철야 기도회가 있었는데 못 나갔어요 알아 누웠어요 아내와 그리고 교인들은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불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마음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데 사람이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그냥 입을 열었어요 주여라고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속삭이 바치겠습니다 그 말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내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석삭이 바치겠습니다 하고는 이불을 꼬꾸라졌어요 이불을 쥐어 뜯으면서 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런데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될 때 하기 싫은 거 해야 될 때 꼭 목숨이 끊어져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울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일반적인 교회의 단임 목사회를 시키지 않으시려고 정하신 줄 알았어요 학력 별로 필요 없는 그런 거 별로 따지지 않는 특수 지역 특수 사역만 하게 하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울고 신기하게 열이 다 내렸어요 이게 뭐야? 열이 다 내렸어요 그리고 마음에는 잘했다 그런 생각이 확 드는데 지금 깨달아지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잘했다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자퇴했어요 4학기인데 3학기까지 다 마치고 논문 개요 다 제출하고 그리고는 자퇴했어요 학교에서는 왜 자퇴하냐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사정이 있어서 자퇴합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공부할 기회는 없어진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판단, 계획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을 때 정말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게 하려고 여러분 좋은 직장 갖게 하려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 도와주세요 이번 학교도 잘 졸업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고 끌고 가시겠다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문제를 만나든 항상 여러분의 고백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저 암흑에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비로소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요 이건 정말 주님의 역사군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때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그냥 부목사, 교구목사로 신방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부산제일교회 역사가 가장 오래된 부산제일교회 34살 나이에 단임자 청병을 받았어요 저는 신대원도 졸업을 못한 사람인데 그리고 안산의 광림교회 감리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그리고 지금 선한목자교회로 부임을 해놨어요 선한목자교회를 청병 받을 때 그 청병하시는 장노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를 잘 몰라서 저를 청병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 단임 목사로서 저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원도 졸업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노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듣고 왔습니다 이것도 무슨 일인가 싶어요 사람의 일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의 차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한국교회가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다 뒤바뀝니다 우리가 한국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조롱이 와도 사람들이 멸시해도 이상하게 생각해도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다 그렇게 여러분이 선포하고 나가고 나가면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는 거기서부터 부응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목사님과의 관계도 성도님과의 관계도 교회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그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 모세의 놀라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기로 하신 성도님이나 가시기로 한 성도님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그대로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위기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이런 부어주시는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당부해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정말 행복하셔야 돼요 그 교회 싸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관광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로라도 서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 교회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일제에서 말씀하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전이라 그랬잖아요 선이라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뒤 후자입니다 후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렇게 누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 배운 그대로 행하기예요 배운 그대로 행하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이라 예수님께서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이 누리게 하시고 너도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소에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 거는 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찬송가 442장이에요 그중에 저는 3절 가사가 참 좋거든요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가사의 이미지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머리에 각인시켜야 될 이미지예요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는 주일부터 29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참 할 일 많아서 29교회로 파송이 되어 나아가시는데요 여러분 이 3절 가사가 내 안에서 원활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1절 가사가 살아나야 1절 가사가 1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의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까 제가 선 누리기예요 누리기 이 1절에서의 가사를 충분히 누리셔야 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려 하나라는 이 3절 가사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 1절에 있는 그대로예요 이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의 귀에 은은히 들리는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얼마나 행복했던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을 충만하게 먼저 누리셔야 3절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1절을 충분히 누리셨다면 이제 3절로 건너가셔야 되는 겁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 기도 부탁 겸 제가 자꾸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왜? 집중이 안 되니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머리 아프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제 거의 이제 머리 아프고 이것들은 거의 다 회복이 되고 오늘은 완전히 회복이 됐는데요 아침부터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막 마음껏 설교 준비하고 저녁에 하나님 마음껏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9교회로 가시건 분당우리교에 남으시건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 은혜를 누리든지 간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결론 부분이 이 말씀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 한 두 분하고 이제 점심을 같이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어제도 나누었고 오늘도 나누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그 설교는요 저만 알아요 그건 기적이에요 계속 머리 아프고 오후 4시까지 집중도 잘 안되고 이게 막 큰일 났다 저는 한 번씩 악몽을 꾸거든요 어떤 악몽이냐 설교하러 갔는데 원고를 잊어버리고 설교 그래서 횡설수술하는 마음의 부담이 꿈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제 원고 없이 막 설교하면서 막 횡설수술하다가 막 깨보면은 아 살았다 이럴 때도 많고요 월요일날 4시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오죽 답답하면은 그 둘째 딸이 지나가니 너 와봐라 너 저녁에 혹시 뭐 간정집회 한 번 맡아볼래? 저 아빠가 이 설교 준비가 지금 4시인데 너 뭐 없니? 그 목사 딸인데 뭐 한 30분만 하면 되는데 내가 오죽 답답하면 내가 지나가는 딸한테 그랬겠냐고 얘가 못 알아듣고 처음에 저요? 그게 4시쯤이었어요 4시쯤 오늘 집에 가서 월요일 설교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보다 훨씬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어요 화요일 설교는 그 월요일보다는 조금 나았는데 화요일도 계속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오늘 저녁에 열 받으면 화요일 끝까지 한 번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보다 훨씬 은혜로운 것 같아요 알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비로운 은혜를 지난 20년 동안 누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그 월요일 집회를 마치고 여전히 그때도 아픈 상태였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얼마나 행복했겠냐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후유증이 있었잖아요 설교가 엄청 길어졌잖아요 은구는 짧은데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기쁨으로 3절로 건너가셔서 주님과 더 많은 동행과 더 많은 기쁨을 누리고 싶지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주님이 날 가라 그 부르심을 순종하는 에너지 힘이 여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말 설교 제목 잘 잡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테니 너희도 그리하라 제가요 설교는 좀 약한데요 제목은 늘 잘 잡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사랑할 테니 너희도 그리하라 요한복의 13장 1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 다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의 13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 다음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어떻게 끊어야 되지 다시 끊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한 번에 다 하겠습니다 그냥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설교 제목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사랑할 테니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은요 베드로전스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할 테니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셨으니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어느 설명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라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대로 녹여 놓은 도구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인 오늘 부탁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나님 이 1절에 나오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가론주단은 탐심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면 저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아버지 저는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까 좀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성적인 문제 배우자 말고 어떤 다른 어떤 이성에게 마음이 가고 마음이 끌리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 어떤 문제가 하나님 이 1절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지 깊이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묵상회 하셔야 됩니다 선 주님의 사랑 누리기예요 그 찬양 1절에서 참 이른 아침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까 제가 월요일 저녁에 설교 화요일 저녁에 설교 기적같이 은해주셔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런 기능적인 것도 기쁘지만요 사실은 저의 원천적인 기쁨은 다 아시잖아요 새벽이에요 새벽 뭘 기능적으로 설교를 실수 안 하고 잘한 것도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지만 정말 이 새벽 속에 알 사람이 없도다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후 주님께 배운 그대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테니 너희도 그리하라 오늘 좀 불편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작은 교회니까 봉사부서를 한 사람 한 사람 임명합니다 그때 어떤 재정에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교회 재정 관리하는 일을 좀 맡아주세요 라고 봉사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맡은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봉사를 한다면 은퇴 후에 제가 시간이 날 때 이 일을 꼭 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죄송하지만 집사님이 은퇴한 후에는 주님도 집사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집사님의 인생에 가장 귀한 그 시간 내 삶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때 그것이 헌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분께 헌신하기 위하여 내 삶에서 절제가 이루어지고 내가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이 크리스찬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옆에 그 제자들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6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여인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평행본문인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왜 낭비하냐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가론 유다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왜 낭비하느냐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보셨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것을 깨뜨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거 네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이야기 가운데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는 도둑과 같은 심보가 내 안에 있다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해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헌신에 있어서 우리들이 핑계를 대고 있는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우리들의 속마음감된 이 제자들처럼 그건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낭비가 아니니라 그래서 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보금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진정한 헌신은 기념할 만한 일이다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왜 낭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로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낭비가 아니라 헌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기꺼이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신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언제나 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이 옥합을 부었던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때 너무너무 소중한 이 때 그 헌신을 예수님은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짐 엘리엇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에 20대 초반이었던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한 문장입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주보와 앱에 소개해드린 책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짐 엘리엇이 쓴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의 남편의 글을 모아서 쓴 책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그리고 이 책에서 엘리자벳 엘리엇은 그의 남편의 일기 가운데 있었던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의 피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시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 가운데서 낭비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고대했던 삶을 보았고 일찍 죽은 남편의 헌신을 그 안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헌신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기 시작했어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남편을 잃었던 엘리자벳 엘리엇은 이제 남편을 대신하여 그 아우카족에 있는 그 부족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1년 동안 간호사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였던 그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아우카 부족의 전사들은 절대로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자를 죽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에 엘리자벳 엘리엇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5년 동안 그 부족들을 돌보며 열심히 살게 되었을 때 5년이 지난 후 그 부족이 엘리자벳 엘리엇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고 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애쓰는 겁니까? 엘리자벳이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우카 부족은 감동하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아우카 부족 중에 청년 중에 최초의 목사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키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목사가 된 키모가 바로 그 아우카 부족이 죽였던 5명을 죽였던 그 강가에서 두 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두 명이 그때 무참하게 살해되었던 선교사의 자녀 두 사람이 그들을 죽였던 키모라는 사람에 의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헌신은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절대로 허비되는 일이 아니라 8절과 9절 다시 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이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거룩한 낭비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돌아가신 오카눔 목사님이 쓴 사랑의 헌신이라는 데 보면 인도의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선교사님이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어느 날 겐지스 강가의 어떤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보니 아들 중에 하나를 제물로 드리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막습니다 이런 일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한 아이는 너무너무 잘생긴 아들이고 하나는 장애가 있는 아들이에요 가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준수하게 잘생긴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힌두교 여인에게 묻습니다 왜 장애가 있는 아들을 제사로 드리지 않고 이 잘생긴 아들을 드렸냐고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신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도 신에게 드리는 것이 무엇이 귀한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땅이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짐 엘리엇이 그가 공부하는 동안 늘 써놓았던 문구가 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 그가 죽고 난 후에 발견된 거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언젠가는 우리들이 놓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붙들기 위하여 없어질 것을 놓은 자들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늘 사순절에 희생의 십자가가 헌신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리스트업을 해보았어요 제가 그냥 적어본 겁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내가 즐겨보던 드라마 한번 끊어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없을까 내가 좋아하는 취미 잠깐 쉬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없을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절제하고 그것을 먹으며 내가 쓰려고 했던 돈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써볼 수 없을까 사순절 기간 내내 내가 회복하지 못했던 관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때문에 찾아가 끌어안고 회복해 볼 수 없을까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시도해 보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육신의 소욕으로 인하여 번건히 실패했던 그 섬김을 내가 한번 해볼 수 없을까 아니 사순절 기간 동안 만이라도 내가 한번 술, 담배 한번 끊어볼 수 없을까 아니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아내와 남편 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까 깨어진 자녀와의 관계를 내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힘들지만 한번 해볼 수 없을까 교회에서도 내가 진짜 한번 해보지 못했던 봉사, 섬김 내가 한번 해볼 수 없을까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진짜 이것만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한번 내가 섬기며 그 일을 해볼 수 없을까 헌신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이 귀하다고 얘기해 늘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아 헌신에도 때가 있고 이 때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때를 놓치지 않아야 우리의 신앙에 기념될 수 있는 일들이 있겠구나 사순절 십자가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향유옥합을 깨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누군가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낭비가 헌신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